네, 그걸로 안 돼 자, 허니야 한 입에 뭔데? 이게 뭐야? 아, 싫어 자, 젠장찌개를 이거 잘 본데 맛있는데? 네, 여러분들 캠핑의 진정한 꽃은 뭐죠? 먹방! 먹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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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넥표 캠프닝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에피타이저를 만들어 드릴게요 된장찌개를 한 번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어때? 어때? 음, 음, 달궜다 모넥표 캠프닝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요리가 완성되면 다 같이 박수를 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맛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아, 맛 평가? 오케이 자, 그러면 만들어볼까요? 제가 이 꼬치를 제가 이 꼬치를 제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가장 어렵다는 된장찌개를 한 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는데요? 제가 그럼 가장 어렵다는 된장찌개를 한 번 뱃백 어, 그러면 제인으로 누리신 거기가 아니라 몸베베가 먹어요, 몸베베 그러네 까부장! 그, 뭐 하세요? 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떼라 데뷔 치즈 크레임이에요 뱃백 자, 이 된장 스튜은 처음에 냄비에 버터를 이렇게 녹여줍니다 냄새 너무 좋아 벌써부터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와, 된장 스튜 그다음에 된장찌개를 부어줍니다 이제 국이 끓였을 때 미리 조리된 밥을 넣어줄 겁니다 주완이 손가락이 작긴 작나 보다 선생님, 메스 필요합니까? 메스 그 메스는 최고급이 아닙니다 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메스 메스? 메스 아, 저 장갑이다 아, 이거 커스텀이에요, 여러분, 요즘 커스텀 시대에 여기다가 근데 기름칠 해야 되지 않아? 용유, 용유, 식용유? 아, 용유는 이제 요거 판에다가 그런 건지, 요르 익숙해온 루야 자, 끓여요 응, 이제 그래 let me drive, 기름 그리고 쪼개 이제 해야지 대비 루야 오케이 마지막에 어... 마시멜로 마시멜로 이따가 이따가 캠핑 이따가 오케이 갈까요? 이게 머시멜로 샐러드 볼 어 비주얼이 사악한데? 야 근데 냄새 완전 좋아 까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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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하나 더 넣을까? 아니요 자 여기 릴러지게 패를 넣어서 정성스럽게 몸을 끓일 때까지 저어주자 여러분 새로운 벌찌개 생겼어요 이거 드시면 돼요 네 그걸로 안 돼요 자 허니야 한입 해 뭔데? 이게 뭐야? 먹어봐 아 싫어 자 전자찌개를 뭐 먹을게요? 아 머신 멜로 샐러드 맛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맛간을 이용해서 우리 보스턴에서 온 아이엠씨가 머신 멜로 샐러드 볼로 8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겨주세요 뭐? 먹나? 먹나? 자 쉬이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멜 멜로를 로 6이서 주원님 살려야죠 이런 거는 그렇죠 뭐가 좋으세요? 김치지원 감자전 뭐? 엔시 소프트 뭐 줘봐요 오 엔시 소프트 갈게요 그럼 하나 둘 셋 엔 엔 씨 소프트 자 하나 둘 셋 씨 씨 씨 소프트 자 하나 둘 셋 소 씨 소프트 소프트 죄송해요 나 왜 이렇게 웃긴 해 너 너 조금 웃겨 봤어? 나랑 같이 캠프닉 갈래? 여자나 소프트 그냥 소스맛? 음... 반복이 되는데 네 음 무슨 맛도 안 나? 음 탕수육과 떡맛이 정확하게 탕수육 떡맛이야 자 여러분 어떻게 다 돼갔나요? 소스 맛이 나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여기는 그냥 먹으면 돼요 이제 아 그래요? 김현이 형 떡 먹을래? 맛있는데? 원래 이렇게 떡에서 약간 사각사각 소리가 나나? 떡이 좀 덜 익었네 덜 익었어 약간 겉절이 처럼 설익은 맛으로 먹는 걸 아 그런 건가?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다 된 거 같은데? 야 이거 타잖아 자 여러분 된장찌개 스튜이 완성됐거든요 야 그거 맛있을 거 같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소고기 국밥 오 약간 그런 맛이야 와 이거 딱 총각김치 올려먹으면 이거 좀 맛있고 네 여러분들이 캠프님 가실 때 실제로 이거는 해드셔도 좋을 거 같아요 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음식을 만들게 되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음이죠 느껴져 네 평소에 된장을 굉장히 좋아하셨네요 저는 된장을 안 먹어요 네 알아요 찌개 중에 제시하는 게 된장찌개잖아요 저는 찌개는 미역국밖에 안 먹어요 네 근데 이놈들은 먹어보라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네요 안 좋아한다길래 숟가락 한 번 와 주실래요 아 뜨거워 저거 레시피 한 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안 보이는데 놔두면 안 돼 이거 이거 먹어봐 나쁘지 않아 근데 그냥 약간 저거는 약간 진짜 파티 음식 요즘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아요 뭣으로 먹나요? 저거는 내가 캠핑 왔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됐어! 다 됐어! 죽어? 아니 형 먼저 먹어 나랑 같이 캠프닉 갈래? 자 오늘 캠프닉 촬영이 어떠셨나요? 셔노 씨 일단 자 다시 자 오늘 캠프닉 촬영 어떠셨나요? 형원 씨 도심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지 않았나 민혁 씨는요? 민곰은요? 정말요? 네 보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구나 네 눈물이 앞으로 가렸어? 저 오늘 캠프닉에 필요한 또 많은 것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게임도 소개드렸고 음식까지 다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재밌게 오시면 돼요 모넥놀이 딱 이렇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또 저희가 오늘 한 게임들 같이 또 함께 하시면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몬스타엑스 투톡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랑 같이 하고 싶은 트윙클 투게더 캠프게임 몬스타엑스였습니다 안녕 안녕 괜찮을 필요 없고 챙길 물건도 없고 enge